아 우리 매니저가 제 18번이 아까는 제가 꽃무를 했는데 그냥 원키로 하세요 네 사랑은 돈보다 좋다 가 제 원 18번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 매니저가 제 노래를 뺏어서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곡목을 꽃무로 바꿨는데 제 18번 사랑은 돈보다 좋다 매니저가 사랑해 드립니다 우리 한성현씨 노래 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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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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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